긴급속보입니다. 남태평양 통과 근처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에 5년여 만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태평양에 접한 일본 남동부 해안 전역 곳곳에서 쓰나미가 관측되고 있으며 인명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일본 당국이 바짝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고 합니다. 1월 16일 오늘 일요일 오전 7시 2분 현재 키우슈 남동부의 미야자키에 새로운 쓰나미가 관측이 되었고 또한 가고시마현 남부 아마미군도와 이토카라열도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또한 동북지방 이와떼 오우나토, 미야기현의 이시르마키에도 높은 파도가 관측되었습니다. 특히 미야기현의 이시르마키는 오전 7시 2분에 0.5m의 파도 높이가 관측이 되었고 더욱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일본 오키나와와 큐슈샘 사이에 있는 아마미군도나 도카라열도 일대에 최대 3m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음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호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태평양에 접한 나머지 연안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또한 함께 발령했습니다. 일본 전국 7개 광역단체에서 약 23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시코쿠섬의 고치연 무로토시에서 쓰나미 배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고치연 무로토시에서는 소형 산박 몇 척이 뒤집어지거나 균형을 잃고 기울어진 채 물에 거의 가라앉아 있는 모습이 NHK를 통해 충계됐습니다. 일본의 총리 관저는 쓰나미에 대비해 위기관리센터에 관저연락실을 설치했습니다. 2016년 1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의 쓰나미 경보가 발령이 된 지 5년여 만입니다. 아마미시에서는 쓰나미 경보에 피신하던 100세 여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구급자로 이송이 됐습니다. 미야기현 센다이 역에서 후쿠시마현의 신치역 구간을 오가는 JR조반선을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철도 운행이 보류됐습니다. 최근에 태양입자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는 강한 지자기폭풍이 발생을 했으며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15일 토요일과 오늘 16일 일요일에 강하게 지자기폭풍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16일 일요일에도 일본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기폭풍은 전기를 띈 태양입자가 대량으로 지구 대기권 밖을 강타해 발생하는 형상으로 심하면 위성 등 일부 전자통신장비의 오작동을 일으키고 지상에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의 영향으로 한파와 대폭설이 북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일 1월 17일이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고 18일이 보름달입니다. 따라서 지자기폭풍과 18일 보름달의 달의 인력이 합쳐지면 일본의 큰 대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지자기폭풍이 강해지던 1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는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1월 15일 새벽에는 뉴질랜드 캐리멜덱 제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뉴질랜드 법칙에 의하여 일본 본토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1월 15일 남태평양 바누아뚜 근처에 파피안 유기니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최근 바누아뚜 통과 피지에서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어제 통과에서 또 한 번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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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